한영의 미션은? 뭐예요? 마주보고 줄넘기 줄넘기를 못해 도가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한다 이거 지금 100원 그냥 버리라는 얘기잖아 어떡해 나 누구랑 해요 우리 이거 어떡해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아 줄넘기 하는거야? 어머 대표건 씨 잠깐만 아버지 우리 같이 해요 오빠랑은 마주보고 못해요 지선언니랑은 할 수 있는데 두사람 마주보고 할 수 있어 아니 왜냐면 머리가 무서워 머리가 머리 잘 돼 마주빼로 생각해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라고 생각해 야 너 돈 꽀냐? 하나 둘 셋 셋 셋 아우 힘들어 보인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한영이 화이팅 이길 거예요 누구랑 한다고? 이루씨요 아 이루 대표건 씨 랩 잘하시잖아요 원추 원추 안녕하세요 이분 자주 뵙네요 동글동글동 한영을 위한 프리스타일 응원 랩 공개 한영이 풍식이 풍풍풍풍 잘해라 풍식이 풍풍풍풍 하지만 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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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팍 팍 예아